안녕하십니까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털 블루레이가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이 기주봉씨가 어느 영화지에서 상을 받았죠 나무지원상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홍상수 감독이 일종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김민희 배우와의 결혼관계 속에서 불준이라고 우리가 펼 수 있겠죠 그런 관계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이전만큼 화낸 데를 못 봤고 있어요 반면에 홍상수 감독을 지지를 많이 하는 쪽이 유럽 쪽인데 유럽에서야 예술가가 예술가의 개인적인 부분들까지 폭력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가정을 중시하는 분들에 대한 물론 결혼, 혼인관계를 갖다가 어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만 또 서구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사, 남녀 상혈지사라는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강변호텔의 블루레이를 보는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일종의 홍상수만의 색깔을 가지고 만든 영화고 자전적인 영화니까 블루레이로서 크게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본편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용도 뭐 영화 본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다른 게 들어있는지 확인을 못 하겠네요 내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디스크는 기주봉 배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주봉 배우 권혜호 배우, 유준상 배우가 이렇게 술자를 넣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디스크는 기주봉 배우가 있는 표정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배우 여배우들이요 김민희 배우랑 이 장면이 누구더라요 이거 배우에서 봤는데 송선미 배우인가요 이렇게 강변호텔이라고 하는 그 블루레이에 자켓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역시 또 디스크를 한번 열어보죠 무슨 내용물이 있는지 네 네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의 블루레이입니다 뭐 홍상수 감독의 작품들의 블루레이는 블루레이나 DVD들은 내용이 별로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감독 자체가 뭐 그렇게 그런 데에 참여하거나 자기 영화에 대해서 부연을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장면 선택이 일곱 개의 장면 선택으로 되게 단출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막 선택은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고편이 있고요 네 영화편은 뭐 공개되었었던 그 1분 30초짜리 영화는 영화제작 전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2018년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감독의 음성이죠 각본 감독은 홍상수이고 나오는 배우는 기주봉, 김민희, 송성미, 권혜요, 유준상 등입니다 일종의 각인입니다 저것도 이 영화의 제목은 강변호텔입니다 영화 본편만 들어있어요 영화 본편만 들어있어요 예고편과 본편 장면 선택을 해서 전적으로 그냥 한 번씩 훑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뷰가 되게 짧겠네요 이건 이제 제작사 전원사에 오고 목소리는 홍사소감도 예고편에서도 아까 지금 들으셨죠 권혜요 배우와 유준상 배우가 보이네요 먹는 장면이나 뭐 술 마시는 장면 이런게 홍상수 영화에는 엄청나게 나오죠 기주봉 배우와 김민희 배우 송성미 배우가 보입니다 이제 두혜 배우가 사는 장면이네요 총 영화 상영시간은 95분이 그죠 95분 29초 또 밥 먹는 장면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강변호텔의 블루레이 살펴봤습니다 딱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홍선서 감독의 영화 블루레입니다 이상 소모 50일의 강변호텔 블루레이 살펴보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고 missed out 오갔습니다 동그룹